유튜브 친구들 안녕! 우리 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하냐면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역햄브가의 핫방이 있습니다. 그 역햄브가에서 저를 너무너무 보고싶어 하더라고요. 네, 최종 목표가 김민호다. 오늘 드디어 만나기를 한 날이거든요. 굉장히 설렙니다. 아, 맞아. 증명사진 찍어야 하는데. 야, 잠깐만. 여기 근처에 증명사진 찍는 데 있나? 혹시 그 증명사진도 찍나요? 민트? 아, 그거 났네요.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단호하시지, 이 분? 김인호라고 먼저 했어야지. 어, 알았어. 네, 안녕하세요. 김인호입니다. 어, 저 아세요? 어, 어떻게 아세요? 어, 뭐야? 어, 잠시만. 어, 예, 안녕하세요. 방송인 김인호입니다. 네네, 저 방금 방송도 봤는데. 아, 보고 계시다고요? 지금? 아, 봤다가 방금 꺼서 제가 굉장히 뒤데려오는데 어떤 것 때문에. 우와, 신기해. 아, 저. 아, 저는 장난으로 그냥 장난으로 김인호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뭐야. 형들, 이거 주자가 아니라 진짜야. 개 신기하다. 어, 안녕하세요. 오셨구나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진짜로 보니까 귀여우신데? 아, 진짜로. 근데 왜, 왜 최종 목적지가 저라고 하는 거예요? 그냥 방송하기 전에 원래 방송 보는 사람이에요. 아, 제 방송을요? 어. 형들, 나 아까 사진 찍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죠? 근데 거기 사장님이 내 팬이어가지고 증명사진을 찍게 해준대.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실래요? 같이 가서 증명사진 하나 찍으시고 저 하나 찍으시고 해서 사진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헐? 네. 근데 머리 괜찮네요. 근데 머리 안 이상한데? 아니, 벗으면 이상해요. 벗으면 티가 나요. 한번 벗을 수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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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티가 나요? 이 머리가 철구만 한다는 갑박크가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사진관 가자. 응. 근데 진짜 귀여워요. 매력덩어리야. 아, 농담하는 게 아니라.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틀려. 솔직히. 그렇게 막,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. 어허허허허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착하네 그 착한 게 느껴져 대화할 때 우결이 끝났잖아 앞으로 또 우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? 흐흐흐흐흐 말 안해도 알잖아 어? 말 안해도 알잖아요 흐흐흐 어어 흐흐흐 길이 길이 흐흐흐 어 여기 왔다 가자 가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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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가 처음에 오빠가 먼저 찍을 테니까 네 나를 찍어주고 너 찍을 땐 내가 너 찍어줄게 오케이 길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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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길이소 길이소 웃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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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매일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가보로 남겨놔야지 가보? 우리 차돌박이 먹을래 차라리? 네 여기 앞에 차돌박이집 있네 맞지? 돌베깃집 여기 진짜 맛있거든 요찌야 먹고 싶은 만큼 다 시켜도 돼? 3인분, 2인분, 5인분 아 이게 3인분이 예예 아니 모찌가 약간 좀 시특해요 형들 뭘 해도 귀엽네 맛있다 맛있어? 아 어우 잘 먹네 우리 모찌 응? 저도 싸줄게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이상형이요? 저 박보검이요 아 그리고 착하고 잘 대주는 사람 좋아해요 착하고 잘 대주는 사람? 오빠도 이상형 물어봐줘야지 이상형은 뭐예요? 나 착하고 잘 먹는 여자야 아 그래요? 좀 전에요? 나 근데 진짜 잘 먹는 여자 좋아해 왠지 알아? 잘 먹는 게 난 너무 좋아 내숭 없고 갈까? 네 아이고 우리 대리 형님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 월킹 보여주자 모찌 하는데 그게 뭐야? 어 트럭킹 그거 있어 노래 틀어야 돼 아 노래 틀어야 돼? 아 노래 틀어야 돼? 이거 신경먹으면 안 돼 거기 신경먹으면 안 된다고? 거기 신경먹으면 안 된다고? 네 신경먹으면 안 된다고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잘하네 아 잘하는데? 노래 틀어줘 무슨 노래요? 황금 그 노래 이거요? 하하하 뭐가? launcheding? 네 아 너보다 못했어 근데 내가 어 너보다 못했어 인생된 건 한 건 찍을까? 어? 아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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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좁아 그 다음은 뽀뽀할래? 아하하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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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다음 이거 하자 아 봐봐 형들 보여줄게 수원 잃었어요 아 수원 잃었어? 아 김희노랑 합방? 네 모자 잘 가 조심히 가 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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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